가만히 뭔가 자신의 일이 멈춰있고 막 그러고 잘 안되면은 되게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근데 천양이 아직 그럴 레벨은 아니야 아직 군대를 안갔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막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은 딱 들은 생각 하나에요 제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만 빠져나가면 세상이 밝아 보인다 나 갔다 오면 쉴 수가 없어 또 여자친구 있으면 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쉬면 안되는 거야 혼자가 아닌 거야 군대를 갔다 오면 더 이상해 나중에 아빠 내봐라 자식이 있지 또 힘들다고 직장 상사한테 뭘 말 못해 아 내가 뭐한다고 그랬지 크라켄 아 여기서 후폭풍이 좀 땡겨 후폭풍 아 근데 얘는 딜레이가 상당히 기네 벤시 지레가 많이 바뀌었더라 벤시 지레가 좀 바뀌었어 크라켄이 일단은 가는대로 가자 원래 하던대로 원래 하던대로 하자 원래 하던대로 내가 번개 강타 좀 잘 못 맞히니까 벤시 지레 쪽이 좀 찍죠 얘네들 게임할 줄 아는 애들이죠 지금 버켓이는 카이라 조합이 가장 흥해요 이번 판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 대신에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막 그렇게 지나자리 막 빠르게 못하기 때문에 팽팽하지 않을까 어 뭐야 시간이 밤 12시구나 벌써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 테 테니스 테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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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죽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왜 왜 그것이 궁금하다 제발 왓 뭐야 이걸 야 강제 종료도 안 돼 컴퓨터 멈춘 거 아닌가 나 지금 잠깐만 뭐지 어 강제 종료가 안 되지 잠깐만 어 됐나 아 이볼브가 이걸 그래도 지금 서버 많이 좋아진 거야 이볼브 서버 지금 이 정도면은 얼른 더 욕 나왔거든요 오늘도 1기가 패치했잖아 판이 걔 발리는 판이어서 구해줬나 보네요 이볼브 팀 아 우리 영화 워크래프트 봤는데 볼만 하더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겠더라고 아니야 베이모스 안 돼 아 베이모스 진짜 어 좀 연승하면 할게 연승 끊으려고 할게 내가 솔직히 베이모스 안 했습니다 지금 한 7연승인가 6연승은 했다나 지금 진짜로 오늘 베이모스랑 그 거미 그 뭐지 그 뭐냐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그 쇼붙쳤던 플레임을 안 했으면은 적어였는데 한 명 나갔네 4 어설틀는 뭐야 어설틀 못하잖아 야 이거 금새우 솔직히 너무 촌스럽고 마금 어 이거 하자 이거 맘에 든다 베이모스는 하나 많아야 뭘 주던 안주던 베이모스는 안가져 여러분들이 뷔페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 5만원짜리 뷔페를 들어간다고 쳐봐요 옆에서 오뎅을 먹으라고 입에다 넣어주면 여러분들 그 공짜로 준다고 먹습니까 안 먹죠 그거 먹으면 배불러서 뷔페 가서 맛있게 못 먹으니까 이것도 똑같아 뭐하러 다른 좋은 몬스터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골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써가면서 자신의 패배를 노력과 시간을 써서 만들 이유가 왜 있어 게임을 하는데 물론 베이모스를 이길 수도 있는 판도 있겠지만 그것도 먹고 뷔페도 먹는다고 개꿀이라고 뭐 뷔페 가서 다 먹을 거 아니면 뷔페 가서 어묵 더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뷔페 가서 다 흡입할 거야 그 정도 흡입할리면 주머니 한 20개 만들어가지고 음식 쌓아야 되는데 자 일로 가는 척 일로 가는 척 일로 가는 척 일로 가는 척 발자국 찍어두고 나는 이쪽으로 개 면대철역 게임 가자 아 뭐야 얼마 못 갔어 신기하게 생겼죠 아 위치 추적됐네 빨리 빠져나와 버리자 아 미친 바닥에 앉는 데서 애가 있어 저건 먹지 말죠 어 뭐야 안 죽었어? 애들이 이 정도 되면 사실 경로를 예측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빨리 갑시다 자리 최악인데 자리 개 최악인데 어? 혼자밖에 없다 느낌이 혼자네 이 새끼 힐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냐 쟤네 어? 나 왜 안가져 아 이걸 버텨내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공기 파아 쉬워보이지 않네 이번 판 쉬워보이지 않는데 야 너무 못사우긴다 했어 쉬워보이지 않네 거의 다 왔다 애들 큰일 났다 여기 빨리 빠져 나가야 돼 오케이 아이고 이런 일로 갑시다 조금 쟤네들 생각지 못하게 가죠 아 그러나 그러나 나들 키셨구요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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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기야 지나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 이리와 어? 와 자리 미쳤다 자리 개 안 좋다 어? 아 이 자리가 이씨 자리가 얘네 너무 싸우기 좋네 이거는 힐러 무조건 물어야 돼 와.. 이건 못 이긴다 그C 아직 1단계 아직 1단계 되게 힘들어지네 게임 하.. 아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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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할 수도 있어 아직은 할만할 수도 있어 스포츠레가 아직은 할 수도 있어 잘 안 argument 그C 흰 확 자 한번 가봅시다 진아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몬스터 어 아 여기 한 명 있네 아 얘네 나눠줘서 왔어 내 자체야 근데 근접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약간 엘더 프라킹이 차이가 나은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그C 안되겠네 이거 와 나 지금 2단계였지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베이모스는 깔만해 베이모스는 깔만했어 내가 이걸 못해 베이모스는 솔직히 깔만해 베이모스는 깔만해 베이모스 할 바는 차라리 이렇게 질거야 제크맨헤드밖에 없네 체크맨헤드밖에 없네 오 나이스 하이 어차피 헐로 힐 나이스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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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딕 잘하네 메딕 잘하네 아 메딕 잡았으면 몰랐는데 메딕이 잘하네 어 너무 체력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엘던 크라켄으로 가고 어찌됐던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일단 이 캐릭터까지 썼고 베이모스랑 앞으로 이 캐릭터는 안쓸게 어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얘는 두개는 베이모스랑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엘더 크라켄인가? 걔는 내 스타일이야 나는 근접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성향 자체가 이렇게 뭐래놓으면 맞다이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원거리 이런거는 얘네 왜 이렇게 몬스터 선호가 심하지? 엘더 크라켄 가자 애들아 뭐 해보지 뭐 해보시지 뭐 이런 얘기 하지마 이따까지 다 했어 형이 나루토 게임할때도 항상 진짜 힘들었던게 뭐였냐면 캐릭터를 다 하면 또 해달래 뭐 안하냐고 저는 종이 아닙니다 어 뭐야 자 헌터 됐네 아까 다 했어 유튜브에 다 업로드해 어 유튜브를 보면 돼 유튜브를 유튜브를 안 보고 방송만 보려는 분들도 유튜브를 이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제 유튜브 시대에요 유튜브 시대 내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다 회사 다니는데 바쁜데 그렇게 유튜브를 다 본다 하더라 자 몬스터 선호 한명 있다 쟤한테 지면 안돼 이기자 가자 조맘을 오케이 좋았어 조맘을 출격합니다 됐어 유튜브는 시간 킬러지 오늘도 오버워치 더빙 하나 올렸어 어 오늘도 오버워치 더빙 하나 올렸어요 글쎄 오버워치 더빙 되게 많이 올려요 글쎄 이게 지금 스킨 아니었어 아 기본이네 아 나 기본밖에 없나봐 얘는 행크 좀 조심하고 오케이 근데 엘더 엘더 저기 뭐야 크라켄은 스킨 자체가 이뻐요 기본 스킨이 색깔이 많이 들어왔어 꼭 사람 심리가 어떤 스킨을 이쁘게 만들어놔도 기본은 또 끼고 싶지가 않아 그치 어 분명히 다 제작진들이 뭐 오버워치도 그러잖아 아니면 롤 캐릭터나 제일 잘 어울리는 건 해놨는데 다른 스킨이 또 이뻐보여 어차피 얘네들 스킨 할게 뻔하기 때문에 방향을 그냥 일정에 잡고 가자 아 뭐야 이 거리에 새가 온단 말인가 여기 이쪽으로 가줘야지 여기 이쪽으로 가줘야지 무장 가지고 빨리빨리 먹자 애들 많네요 지금 갑자기 소리 나요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와버릴까? 그래도 뭐 먹을 거 있나? 아주 있네 많네 많어 조금 시간 끌렸기 때문에 금방 가버리죠 한 명이 혼자서 다른 데서 왔네 일로 가자 뭐냐 아 제 버프는 먹어도 됐는데 일단은 따돌리고 불쌍한 내 몬스터 주캐라고 이거? 얘? 아까 걔 크라켄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어 나 얘 나 얘 잘할 자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본인의 주캐를 내가 지켜줄게요 아시겠지요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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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이모스 아 아 베이 아 베이모스 얘기한 거였어? 아 베이모스 스타일에 왜 주캐고 자빠졌어? 이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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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얘가 또 움직임도 더 나은 것 같아 원래 크라켄기보다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근접전이 강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근접전 걸려도 괜찮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궁금할 수도 있고 자 지나 이 자식 바람이 지나는데 옆에서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어 나 지금 깜짝 놀랬어 나 지금 어 이길 수 있겠어 너네? 대단한 자신감이야 어 대단한 자신감이야 어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이야 어 어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이야 대단한 자신감이야 어디야 어디야 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